가수 이재희님의 심장병 치유를 위한 중복기도 사랑에 대하여 그래도 사랑하라 동상이몽투 이재의 건강적신호 이온위기 구배까지 초음파 결과 심장판막질환은 그대로 안타깝지만 평생 그 상태로 유지 이재희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동안 연예계 대표주당 세안언니로 명성이 자제했지만 회심한 이후로는 그동안의 삶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이재은 1980년 1월 11일생으로 올해 나이 42세입니다 고향은 서울특별시 출생이며 키는 168cm 몸무게 53kg 혈액형 애형이며 현재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은 1998년 대한민국 혼성그룹 샵의 메인보컬 출신으로 1집 더 샵을 발표하며 데뷔했습니다 그룹 샵은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큰 인기를 누리다가 이재희와 같은 멤버인 서지영과의 불화로 2002년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2019년에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정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남편과 딸의 다양한 일상들을 통해서 소소하고 재미있는 유쾌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2017년 7월 10일 3살 연상의 세무사 남편 문재환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직계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비공개로 결혼식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재희와 남편 문재환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재의 남편 문재환은 1977년생으로 현직 세무사라고 하는데요 이재의 남편이 이재희와 재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으나 남편 문재환은 이재희와 촌이라고 합니다 이재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과의 촌 만남에 대한 비하인드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이재은 충격적인 남편의 비주얼에 실망을 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며 팩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남을 계속 할수록 헛에 가득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과는 달리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격지심 없는 남편의 모습에 끌리게 되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재의 문재환의 아름다운 가족 첫째 딸 테리 둘째 딸 엘리 우리 딸들 위해 건강해야 되는데 동상이몽 2 이재의 건강적신호 이혼위기 고백까지 가수 이재가 심장병을 진단받은 가운데 이혼위기를 고백했습니다 5월 2일 밤 방송된 SBS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서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다녀온 이재의 문재환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죠 이재는 지난 12월 출산 직후 부족 및 숨차는 증세로 심장내과 진료를 받았는데요 심장 지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는데 당시 진행했던 여러 검사 결과가 이날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둘째 출산 후 숨이 찼던 원인은 심부정맥 혈전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혈전이 폐동맥으로 들어가 폐색전증이 왔고 혈압이 떨어졌던 것이었죠 4천 이상일 때 위험한 수치 검사에서 이제는 무려 1만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피검사는 대부분 호전됐다 그런데 심장 초음파를 보니 판막질환은 그대로라며 이 말은 이미 임신 전에 판막질환이 있었다는 얘기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점점 심장이 늘어나게 되고 심장이 이를 두 배 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격받은 이재는 약을 먹으면 나아질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의사는 약을 먹으면 평생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완치가 어려움을 알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재는 눈물을 흘렸죠 그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니 너무 속상하다라며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니 마음에 걸렸다 원래 갑상선도 안 좋은데 심장까지 이러니까 애 둘 엄마로서 건강해야 되는데라며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겪었던 이혼 위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아픈 이재을 위해 방문한 당나귀 고깃집에서 속마음 토크가 오갔습니다 이재는 아이 낳고 달라진 걸 느낀다 요즘 짜증도 많이 낸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빠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솔직히 고민해봤었다 어떨 땐 힘드니까 오빠랑 사는 게 너무 싫다며 안 살아보면 모른다고 난 너무 힘든데 소통 안 되고 그럴 때 외로웠다고 돌아봤죠 유튜브 촬영 때문에 싸웠었다는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는 싸움의 계기는 항상 오빠가 선을 넘는 것이라며 내가 카메라 분야에서는 선배인데 무시하는 거다 툭하면 하지마 나 안 해라고 한다고 쏘아붙였죠 반면 문재아는 아무리 내가 촬영 경험 없고 신이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내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와이프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었는데요 이재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화가 났었다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오빠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을 돌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헤어질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다 그때도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풀리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노력하는 게 보여서 많이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문재아는 내가 더 잘할게라며 그를 다독이는 등 자상한 면모를 보여줬죠 한편 이재와 문재아는 지난 2017년에 결혼했으며 2018년생 첫째 딸 문태리 2021년생 둘째 딸 문엘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천 이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